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즈! 네, 은총씨와 함께 오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.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? 스테인버그 오디오 인터페이스. 그때 저희가 했던 제품은 UR242였어요. 이 스테인버그의 제품이 그때 했던 저희가 UR242가 가격이 한 25만원에서 26만원 정도 되는 엔트리 버그의 접근성 조합이었죠. 이게 어쨌든 큐베이스 유저층이 많다 보니까 큐베이스를 만든 회사에서 나오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건 적어도 호환이나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조합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거의 순정에 순정을 갖다 쓰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살펴본 바 기본적인 엔트리급에서 충분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단히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퀄리티 자체가 말도 안 된다거나 할 수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20만원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퀄리티를 충분히 뽑아주면서 그리고 이 큐베이스와 같은 회사에서 나왔다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안정감과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호환성의 메리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테인버그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종류별로 그래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저희가 사이트 상에서 이 스테인버그가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 라인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 스테인버그 일단 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여기 위에 이제 프로덕트 보시면 하드웨어 있잖아요. 이쪽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여기 시리즈입니다. 제일 위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AXR4라는 시리즈 내년에 들어가겠죠? 오늘의 유행인가요? AXR이 오디오 엑셀런스 레드파인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 어 뭔가 고급화된 모델이구나 여기는 그렇죠? 이거 그냥 다른 라인업 아니고 이거 한 대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대 일단은 큐베이스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 스테인버그 마크가 박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쓴다는 건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일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저는 뭐 일단 큐베이스에 사용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이거는 좀 고급형 모델 같고요. 그 다음에 프로덕트 다시 한번 하드웨어 이번엔 C시리즈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하게 될 UR22C가 엔트리급으로 포진해 있는 C타입 USB 3.1 C타입을 지원해 주는 모델들이에요. 이렇게 위에 있네요. 이렇게 라인업들이 나와 있죠. 이 크기에 따라서 네 개인 거죠? 네 네 개이네요. 인아웃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라인업도 있어요. 그러네요. 22C, 24C, 44C, 816C, 24C 레코딩 100. 그러니까 결국에는 22C 레코딩 팩이니까 실제로 여기 그 인터페이스 이렇게 4대인 거죠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컴퓨리션을 눌러보잖아요. 그럼 각각 어떤 스펙 차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. 비교할 수 있군요. 지금 이 C라인하고 아까 우리 봤었던 AXR까지 이렇게 확인을 6대를 해주고 있네요.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816C가 굉장히 이뻐 보이네요. 그렇습니다. 가성비를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. 네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아직 가격 확인이 잘 안 되는 관계로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이건 URT 시리즈. URT 인터페이스 시리즈로 왔습니다. 이게 보니까요 스테인버그 지금에서 제작하는 그 저기 뭐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외관이 굉장히 이쁘네요. 깔끔하네요. 네 그 진짜 좀 약간 좋은 고급 장비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URT2하고 URT4가 있네요.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는 엄청 고급스럽게 생겼어. 맞아요 루퍼트니브 트랜스포머와 함께 이렇게 이뻐요. 이뻐요. 진짜로. 저기 뒤에 지금 되게 큰 콘솔이 있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. 네 루퍼트니브죠. 네. 하드웨어에 또 그냥 UR. UR. 그냥 UR 시리즈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UR24E가 포진해 있는. 이렇게 되어 있죠. UR1, 2, 22M, Mk2, 242, 44, 28M, 824. 이건 이제 USB 2.0을 지원하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라인업을 한번 쭉 살펴보셨고요. 오늘 저희가 하는 22C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이 사이트상에서 저희가 약간 이거 불만이라면 불만인 건데 아니 얘네들이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안 해놨어. 특히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거는 사이트상에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. 저희가 제일 좀 중요하게 늘 체크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. 그 인풋 다이나믹 레인지는 하나 써놨는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재생될 때 최종 출력에서 중요하니까 늘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인하잖아요. 메인 아웃풋. 근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. 이게 다른 사이트상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가 지난 시간에 했던 UR2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이 4개니까 인풋 1, 2번이 102db.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고 3, 4가 102, 101, 102. 그 다음에 아웃풋이 104거든요. 그럼 이것도 사실 얼추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. 안 나와 있어요. 자 일단 피쳐스 보면은 여기에 22C에 여러가지 스펙들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긴 저희가 24C를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여기랑 보면은 또 포맷이 다 다르죠. 왜 그러냐면 시리즈별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담당자가 다른지 다 포맷이 달라요. 설명 포맷이. 그래갖고 뭐 다 그렇습니다. 자 32bit, 192kHz 오디오 레졸루션 가지고 있고요. 슈퍼스피드 USB 3.1 USB-C타임 나와 있죠. 저도 이런 건 보기 좋게 잘 해 놨네요. 네 그렇습니다. 여기 여러가지 스펙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루프백 기능도 되고요.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큐베이스 AI 그리고 큐베이스 LE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요즘엔 엔트리급도 루프백은 거의 기본 옵션 같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스트리밍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서브 기능으로라도 쓸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루프백 기능이 없으면 애초에 뭐 그냥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이 너무 현저히 모자라는 차의 엉뜨 같은 느낌이에요. 약간 엉뜨. 옛날에는 특수템이었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엉뜨 느낌. 없으면 이상하죠. 그렇습니다. 필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필수가 된 그런 느낌. 자 여기 스펙표를 보면은 자 제너럴 있잖아요. 제너럴 눌러보면 이렇게 뜹니다. 뭐 커넥션 타입은 USB-C다. 뭐 디자인은 뭐 데스크탑이고 뭐 케이싱은 뭐 풀메탈 케이싱이고 이렇게 나와있잖아요. 근데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딱 보면 스펙을 보면은 웃긴건 ADDA 32비트 오케이 알겠어. 근데 다이사믹 레인지 인풋 배기 딸랑 요거 하나. 아웃풋은 어디 갔냐고. 없어. 그래서 뭐 딴 데 다 봐도 뭐 커넥티비티 뭐 이런 거 있고 뭐 없어요. 없습니다. 숨기고 싶나? 그러니까 창피한가? 자 무게는 1kg입니다. 네. 자 요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이내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의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가격은 22만 5천원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. 그리고 다이내믹 레인지는 인풋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것도 역시나 한 100, 100억쯤 나오지 않을까. 어차피 우리가 뭐 그 20만원대에서 기대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 어차피 뭐 거기서 그리고 20만원대 30만원대 여기서 뭐 다이내믹 레인지가 뭐 110이 넘는다 그래봐야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체감상 뭐 와 좋아 이런 느낌이 들진 않을 겁니다. 그 수치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. 뭐 외관이나 한번 보고 오시죠. 네.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. UR22C입니다. 지금 보시면 앞쪽에 이제 멀티 인풋 두 개가 마이크 라인 멀티 인풋으로 들어가 있죠. 그 다음에 인풋1에 게잇 노브 있고요. 인풋2 게잇 노브 그 다음에 모노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된 게 모노 이렇게 된 게 스테레오입니다. 좀 헷갈리게 돼 있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믹스 버튼인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실거라 생각해요. 이게 인풋은 악기 쪽이고요. 이건 이제 PC쪽이라 이렇게 악기 녹음을 할 때 악기 볼륨 쪽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악기 볼륨만 들리고 이쪽으로 가면 PC 볼륨만 들립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해놓고 여기 아무리 올려봐야 악기 볼륨이 안 올라오니까 요거 늘 적정 포인트에서 녹음할 때 만지시고요. 그 다음에 헤드폰 볼륨 그 다음에 아웃풋 전체 볼륨입니다. 자 아래쪽에 그냥 뭐 이렇게 패킹 4개 있고 뭐 없고요. 옆면도 깔끔합니다. 뒷면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쪽에 파워 USB 3.0 그리고 5V DC 파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48V 온오프가 뒤쪽에서 쓰기 약간 귀찮더라고요. 조금 불편해요. 이거 굳이 여기다 할... 맞아요. 캔싱턴 락이 있고요. 미디 인아웃 그리고 메인아웃풋 LR이 있습니다. 끝! 자 이렇게 외관을 보고 왔습니다. 자 2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굳이 또 스테인버그 거를 이제 스테인버그에 또 물려갖고 하는 것 보다는 아예 그냥 다른... 다른 플랫폼 잘 보는지 고안을 좀 뭐 보기 위해서 그냥 로직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실제 시연을 하면서 이... 이 사이와 UR 이 사이와 뭐 퀄리티 차이가 느껴지는가? 아니 뭐 어차피 느껴질 일이 없을 거예요. 한 2만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느낀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죠. 그렇죠.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되죠. 결국엔 그냥 그거야. USB 2냐 3냐의 그냥 그 연결 옵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그 그 인아웃 개수 차이. 자 다음 시간에 실제로 연결을 해서 시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박군성 미션은 감사합니다. 로코딩 타임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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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